음 이게 뭐야 이게 긴급통신 꿈과 희망이 없어집니다 어메이징 랜더를 구해주세요 저의 산놈아닌 같은데 이거 영상이 안 움직여 너무 싼 티가 나는데 이거 자 시작하자 이게 일본 게임인지 코제니 게임인지 자 시작하자 제니랑 게임이랑 다르네요 음 어? 사치해가? 어? 어이구야 딩! 어? 나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양롱 게임에 씹떡 스킨을 씌운 느낌? 그 느낌이야 띵 아야야야 어, 떨어진다. 으, 그가 뒤지지 ia, 그가 뒤지. 오, 그가 뒤지지. 오, 그가 뒤지. 아, 하이, 그가 뒤지. 나는 내μο, 내가들은 그의 내가, 그가 뒤지. 아, 그가서 나는 손을 맞을 예정이라. 자, 당신이 뭘 느끼고 싶어. 저, 당신이 어떻게 한가를 가진다는 것 같지? 어 떨어진다 저거 우한 박취 아니야 저거 안 돼! 아 잠깐만 잠깐 아 이거 체계 이거 좀 억울해 다시 다시 어? 아 2단 점프 되지? 살려야 한다 이들 죽기 참 억울하거든요 모델링이 진짜 이거 별로 이상한데 이거 배 배 배阿 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떨어진다 아 떨어진다 어디까지 가야되까 아 또 떨어진다 아 또 떨어진다 떨어지면 안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오오오오오 미치 바라 오 미치 바라 오, 밀치 바라, 밀치 바라 밀치 바라 오, 대충 이렇게 입이요 고급게임이라네 거파보다 그래픽 더 좋은 거 같아요 아, 이 아니야 고급게임이라네 내가 이게 4K 리마스트가 좋아보인거지 플스원이야, 플스원아 플스원 고급격게 플스원을 하고 싶어, 플스원 안 버렸어 아, 부정 탔잖아 아, 부정 타니까 이런거야 아, 안돼 안 버렸어 앙 가요가 슈퍼맨 64 랑싱스 가족은 잘했냐 슈퍼맨은 슈퍼맨 아이씨 부정 탔어 부정 탔어 부정 탄거야 이거 갑자기 부정 탄거야 이거 왜 애를 부정 타게 만들어요 아이씨 뭐야 아 내 안에 조니를 불러와 있구나 조니야 강태만 좀 볼래 아 조니를 불러와야겠네 조니는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왜 못가 이거 조니를 불러왔던 조니ت AKA 매트릭스 갔다 이거야 환팍찌이 아우 깍두기 아우 깍두기 아우 깍두기 넌 거의 이미 해탈했어 옛날에 야 나는 팝팝팔도 있고 구도 있다 자 정면 한번 봐라 왜 육은 하지 않은 것이죠 육했는데 니 못봐서 그런거지 나 육했어 저 억울하거든 가시보기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이따가 이따가 왜 이렇게 자꾸 회귀에요 회귀자 자요 길막하는거 어떻게 해 길막을 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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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길막하는거 보소 자가 야 길막하는거 보소 야 인상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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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폐기자 자요 너무 강하다 어어. 미지마라 이미 수습물도 되돌리는 거요. 베베베베베베 아잇 별석이 길막 하지마라 길막 아잇 부정타기해서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알아서 어? 저 배경인 줄 알았는데 쟤 개다 무적이야 씨버 못 때려 위장의 속은 다요 으악 무적 vs 회기자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다 자 싸 포그의 습을 씨버 해킹하는 것도 씨버 능력이야 으악 어어? 어어? 나는 이런 게임이 있다라는 거 딱 보여주는 거지요? 퀵 세 개를 해킹해 무적이 됐나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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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너 퀵세이브 열 달 앞서다 씨버 퀵세이브 없지요? 얼마나 게임 잘하는지 보자 여기다 이거 어어? 왜 자꾸 조니 보러 가요? 조금 finds나요 아이씨 아이씨 자꾸 조니 보게 만드네요 어둠의 존 이 불러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마법은 얘만 쓸 수 있어 최고로 그럼 날아다니지 아무튼 무쇠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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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위치 봐라 어? 아우 조금 어렵네 이거 걸스캔 도 애니틴 걸스캔 도 애니틴 아우 이거 마법 쓰네 아니 안되는 줄 알지 안 나가가지고 요것이 잘나가다가 안나가 근데 능력은 다르잖아 똑같은게 알고 나도 변하잖아 개구리라고 개구리 어어 왜이렇게 중력을 좋아해요 으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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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마라 피타 뭔 개인이야 으어어어 어어 아이 수급자야 대체 수급자 어어 하 어어 아니 갑자기 빨라졌어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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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되돌리는 바이오입니다 왜 있잖아 아이유노레주의 시가나 돌아라 시계 왜 왜 아 수그린게 되네 이게 점프하면 처만나있다 그런거 할구만 그럴 수 있지 뭐 아 아 저 역같은 국가 왜 만들어 가지고 마법 안나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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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실험실 같아요 이거 우한이야 사실 어 우한이야 우한 우한이라가지고 어어 우한 하이 그게 어 어 아 습가시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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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구가시어 미끄러지자 이거 미끄러져 어어 미끄러지다 어어 미끄러지 됐다 어어 뭐 쓰네 뭔가 지나간데쓰 아무것도 못본데쓰 그래 아무것도 못봤다 아 자 우리 우한 버스로 어 뭐 맞은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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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트지마 아이씨 아이씨 으음 야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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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 으음 어어 저 거글하거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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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다 다시하자 뭐 까질까 여기에 왜이렇게 춤 잘 추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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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쭉 피하기가 쭉 패턴 파악하기 어려워 패턴 파악하기 어려워 정해진 패턴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3번 때리면 끝나는게 다행이네 버닝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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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드맞춰 볼래?' 는 아 축지법이야 축지법 축지법이야 어 쏘닉 와 쏘닉보소 아 쏘닉보소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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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으 아 저 커봉이 얘기합니다 ру power 이 남자 코가 대단하다 이 남자 코가 대단하다 이 남자 코가 대단하다 어? 어? 아 게임에 대한 이 리스프 아아 어 어 그건 아냐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아 기간제 약정 무제한으로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재밌을까? 무제한으로 하자 이거 어어 얘 아니 이거 어떻게 가라고야 미친 아 대매구나 미친 깜짝이였냐 아이씨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아 부정타잖아 자꾸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야 솔직히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못가 이거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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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머리를 굴려 해 두뇌풀 가동 하자고 이 구간 어떻게 뚜루루 하는 거야 이거 아 2단 점프도 한계가 있고 이게 어 아 아 아 아 진짜 이렇게 한 번에 딱 알아보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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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펑크 1995 아 95 Austin 97 아 에 post sz 와 아 음 으 아 인사라니야. 절망이에요. 인사는 해야지. 쩌쩌. 어. 와 변신했다. 에이 걸스캔도 애니깅. 에이 걸스캔도 애니깅.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 굽팡이가 되버린거에요. 굽팡이가 됐습니다. 굽팡이가 됐다 이거야. 아니 잠깐만. 왜왜왜. 잠깐만. 아. 됐어. 나 펄완 패드로 하고 있네. 다행이다. 굽팡이가 죽었을거 같은데? ㅈㄷ 좋았지? 응. 맞이. 아니 죽지? 네에에. 다행이다. 잔뜩. 암튼 게임 와 코붕아 어? 이 집 덫도 있어? 저거 동전 먹는다고 이득 보는 거 있나요? 목숨 저기 목숨 개수 그거 말고 없어 마리와 똑같죠 야 저씨 함정보소 어 드디어 극염용이 깨어났다 극염용 극염소가 깨어났다 흰옹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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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나무지 요술나무침 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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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ativo 흰옹 걸쳐 예쁠 습한 마리오같은데 이거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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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밤을 쉬어 늦게 킨 벌로 잼난거 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게임은 사실 위장용이고 어 그거 봐야지 어? 어 여기 이세계니까 그런거야 너 너 너 너 그런거 왜 봐 그런거 저지를 중국 드라마를 왜 봅니까 K 드라마가 강세인 주신대 이거죠 K 드라마 봐야지 이것은 리얼이다 고청천은 대만꺼야 대만 하이완 넘버원꺼 왜이렇게 양놈들 어려운 게임을 좋아하는걸까 개미 뒤진 게임을 왜이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보임물밖에 없나 아 아니거든요 아 너무 쉬우면 졸리기는 하고 아 이상거 말고 원신하자 원신 뭐 원신이야 야 원신을 운빨 안되면 못개요 못해 기본 덱으로 야 아 고정 게임 좀 해야지 이런거 좀 야 대만 게임은 그래도 퀄리티는 보장되잖아 김치겜 보단 낫다 아 홍콩 우스시 우완 게임이죠 자 그 증거로 시진핑 곰돌이 푸라고 한 번 한자를 써보자 어떻게 될까 시진핑 곰돌이 푸라고 딱 뜨면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내가 이거 입증을 한거야 입증 정지가 안되면은 두려울게 없는 게임이고 뭐 천안문 사태에 대한 맵먹었다 공산당 게임이야 그거다 고정 게임 사내되던 이동 섬 시낏 이동 고동 룰라 어휴놀에 봐 윤드포 어니다요를 해야지 진화도 순서가 있는거야 포켓몬 안해보셨나 봐 꼬부기에서 바로 거북왕이 되는줄 아나 어 뭐 조기지나야 그걸 미성숙해서 알아요 치킨을 치면 연계같은거에요 연계에요 미성숙한거 완벽하게 진화해야지 퍼펙트 진화 어 떨어진다 아 거북이 죽는다 아 거북이 아 거북이 그러고보면 이번 화석 포켓몬 제대로 구친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화석? 원래 피카츄가 화석이 될 문명이었는데요 아 돈이 된다고 씹어 장수 포켓몬만 보냈어 세대교체하려고 확실히 해야되는데 피카츄는 돈이 된다 이거야 아 피카츄를 버릴 수가 없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처형 피카츄 목소리가 데드풀인다 베드풀 오래 살잖아 아 풀썽을 풀썽게임이 좀 멀미가 좀 있지 옛날 게임이 그래 멀미에요 어 뭐야 최대한 멀미를 줄인건데 이게 옛날 게임 고질병인가 이거 왜 동림은 그런거 없었는데 성O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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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츠 Terre 운동한다 와 독침보석 여기 속 시원한 점은 하나 있어 앞으로 가면 깨는거 무조건은 안 버렸어 워터파크 아 왜 남캐어 뭐 어때서 밈젤 엔젤 좋아하잖아 사펑에서 엔젤 스카이 골라니까 엔젤 엔젤 내가 골라줬다니 그 누구보다 남캐 좋아하는거 다 알아 아 다이오가 조니 좋아하듯이 말이야 조니가 더 폭도를 왜 좋아해 조니는 폭도야 그냥 나도 조니조니 해가지고 장단에 맞춰주겠어 조니조니 조니 조니 물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 우리나라 싸움이에요 민주화 열사이지 민주 열사 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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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진 조니 anf 여드도 파괴üre 타 бал 요 이거 뭐 어쩌라는거야? 근데? 아 열쇠 먹으라고? 아잇! 왜 이런 애가? 그치 알았어요 뭔 피해를 줬어 존이의 열등감증이야 아이고 그럼 5천억 감사합니다 맞아 트리핏 자동 재생되면 죽겠다 그래요 저의 차렷 뚱성 여친 데려갔었나 근데? 못됐다 장군은 정말 못말려 저의 차렷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독침 독침 그리고 외장하드 그거 주문한거 취소됐어요 아씨 어떡하냐 수많은 고장게임을 얻다 저장하라는 얘기야 5천억원 5만억원이 필요합니다 독일 왜 취소됐어요 분실됐어요 내가 지금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택배행방 물어봤는데 환불해졌더라 분실로 처리하고 응 가져갔어 분실로 처리하고 아 취소됐어 억울합니다 받아갖고 되팔렸네 으으 불핏 날려가지고 개송대행 쓰면 안돼 이거가지고 다시 노리고 있었나라고요 환불금액 들어오면은 다시 사야지 정하니어 바이오맨 살거다 그냥 반만에 조립방송해야지 반만에 조립방송해야지 하드를 포기하고 조립방송한다 하지만 그것은 3일안에 질려버린다 아이고 비치같은거 보고싶으면 후원좀 해주시오 야 이거 후원유도야 진정 난 대놓고한다 이거야 그래가면 빨리 볼 수 있다 나는 씨야부 난 쇠고기면도 못먹고 있다 하하 씨야부 쇠고기면도 못먹고 아이고가 김하늘하고 있어 야 이거 금수저네 금수저네 만수르네 이런 만수르 베리나 임버스 베리나 임버스 나 딱 사야 돼 그게 뭐야 피규어 지금 뭐게 뭐야 피규어 사람 이름 베리나 임버스 아 보컬 조금만 부르 오 고자라니 아 고자라니 거기가 톱에 갈렸어 비극기 어어 어 짤린다 짤린다 어어어 스톱 이렇게 한 게 낫겠다 이거 아니면 재료값 하고 의뢰를 해주다가 코미셔너? 왜 코미셔너? 아 정말 고통썼다 도ر펜 갓겜소닉도 고통의 구간이 있는데요 아이오님 왜이렇게 잔인해 이 게임 만든 놈들이 인성이 빠와서 그래 그래서 잔인해 아이씨 어떻게 지나가는거야 됐다 암튼 됐음 아 여기 진짜 운비빡구가 아니야 뭐해? 야 톡친 발사 안가고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떠질 뻔했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진짜 웃긴다 너무 웃긴다 이즈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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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오오 암튼 게임 어우 볼륨이 너무 크네요 자 이제 고추 케이크 마구 이거 맞아 한우물만 파야지 어어어 어어어 그래요 영원 게임은 역회를 해야지 다들 좋아줄게요 아이씨 저 함정이야 함정 속지마 함정이다 공명의 함정이다 줄이면 뭐 어때서 아이 그거 뭐냐 불만 있으면 허니셀렉트 하란 말이야 허니셀렉트 가서 피파 만들고 하면 되잖아 아 거기서 키우면 되잖아 아우씨 여차 억울해 억울해 어어 온라인 노하우도 없는데 몬스로 만든다고 그 타올라인 있는 걔들 어 그 싸나 온라인 만든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내가 기반이 완성됐지 쓰읍 음 좀 그래요 지금 온라인으로 피아노 만들어서 스폭이라고 정신순위하면 된다 이거야 그거는 별 그건 좀 나중에 키아노나운 게임 좀 찾아봐야겠다 어어 꺼북이 꺼북이 죽는가 아 두밍 아 잘 있긴 있어 검증해볼까 한번 왜요? 매트릭스가 있다 매트릭스가 매트릭스가 있다 매트릭스가 매트릭스가 있지 아 그래 빌앤테드의 엑셀런트 어드벤처 키아누 아저씨는 그래도 페미컴 때부터 게임에 나왔어요 엘제이에는 엘제이에는 우리 잭슨씨는 새가밖에 모르는 바보라 가지고 엘제이에는 엘제이에는 엘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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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 바로 정했다! 자, 아무튼 클리어! 단단해지기 왜 씨뿌리기도 나오지그래? 스케이블 모너 단단해지기 씨뿌리기 어어? 잠자기도 있습니다 왜 잠자기도 있고 자요네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어 아 자요다요 예예 예예 games 최정병 исп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완전 그거네 찔러 으아아아 자 예 아 아 슈로데 전문가입니다 슈로데 보고싶으면 전문방송 좀 보세요 아 아 아 야야야 그려 그려 으응 슈퍼 로봇대전 보고싶으면 오십시오 아 너무 가깝다 이거야 아 어어 떼 떼지마라 아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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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내자 한 마이후로 제가 슈로데를 전설로 만들겠습니다 어어 아이씨 전부 전첨 아 야야야 아 아 아 아 다시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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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뼈를 쥐고 살을 쳐야겠다 저거 띵 오지 어어 어어 오지마 오지마 어어어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으악 야마 사회적 거리두기 으아 아이씨 아니 뭐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놨어 이거 으악 사회적 거리두기 어어 오지마라 오지마 어어 오지마 잡았다 보스 잡았다 이 게임 스케일이 꽤 큰데 이거 뭐 간단하게 끝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 그런거 없다 어어 미치 지옥문이었어 으 으 으 아 또 딱 조준하 차라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로 데려가 어어어어 어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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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거 키라나 한번 해보자 미사일이었어 저거 용가한테 미사일이었구만 용이다 용 용으로도 변신하네 용이 용으로도 변신하네 이래가 용으로도 변신하네 용으로도 변신하네 드래곤이야 드래곤 드래곤 랑 랑 랑 딸랑 딸랑 ДAL 으야야 으으uz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용버프 끝났네 아니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열쇠 먹어야 되냐? 아 열쇠 열쇠 찾는 게 제일 싫어 열쇠 극혐 열쇠 열쇠 찾아있네 열쇠 찾았다 열쇼 아이씨 딸랑무 아무튼 클리어 진짜 이거 레벨 몇 가지 있는 거야 이거 용 스카이 하roit 와해 이거 왜 자꾸 멈추냐 co 더 걸렸나?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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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만도만도 용만도 예 만도만도 고만도 어서오세요 예야 으응 어어 오늘은 고전게임 숙제를 합니다 숙제 으응 어어 어어 사팡 공부는 가능한가요? 아니요 못해 안해준대 스팀이 풀스로 산사면 가능 풀스는 가능 액박 가능 스팀만 빼고 가능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어? 환불하고 레데리로 갈아타고 싶은데 갈아타지 못하겠네 아 아 아 안해준대요 아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 아 아 아 에픽게임즈 게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어 안타까기에도 거기 어어 대작이 없어 대작 아 아 하나있고 에일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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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한번 파두시는 것도 좋다 아이솔레이션 잠입하는 에일리언 아 아 아 아 아 아 부커가 아니라 후커 아닌가요? 순레이더 만든 데서 이런 게임도 만들었다 이거 팩트리어트 미사일 미사일 개 아프네 용파리으로 변했다 용파리 용파리으로 변했어 용파리 손님 맞을래요? 불 맞을래요? 그렇구나 깜빡 깜빡 오오 예아 어? 아 이거 아까 전에 컨트롤러하고 마시가 써놓은거에요 나 그거 안해봐서 모르겠어 해봐야 하는데.. 왜 이래가.. 컨트롤러가 자꾸 끊어지냐 리시버드 새로 살 때가 왔나 왜 폰게임은 다 똑같은거 알면서 하는걸까? 어? 변신존이 좋았다 뽕 뽕 어? 어? 그나마 테일즈 콜라보가 신이 한수였지 콜라보는 당연히 사기캐로 나와야죠 당연한거에요 옛날에 크루세이더 퀘스트인가 그거 한때 빠져서 했었는데 그래서 킹오브 콜라보를 했단말이야 어? 어? 킹오브다고 길튀기여다고 게임 자체가 콜라보하면 캐릭은 부포로 다 풀릴 어? 콜라보 캐릭가차가 없으 아 구덱이라도 콜라보면 좋은거죠 공짜 요즘 어디에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걸 놓쳐가지고 뒤늦게 입문하는 사람들은 보통이겠지만 페르소나는 바이올렛이 좋으라 너무 상탑지라 딸렁무 아 지옥의 문이다 그래 난 모르겠어요 그때 그 게임이야 그게 뭐가 좋은가 원캠 되나 원캠 대박이야 알지 빨리 대항의 시대 오리지나 베타 좀 했으면 좋겠네요 1티어라고 보면 돼요 아 1티어 시민권 아니야 시민권 폰게임에서 시민권 없으면 죽어야지 어어어어어어어 오리지나오면 진짜 지갑 박살낼꺼임 오리지나오면 진짜 지갑 박살낼꺼임 나와봐야 알지 아니 요 왜씨 왜 자꾸 빠꾸려 먹는건지 왠지 경쟁요소는 무역에서 나올거 같은데 어떤 목길드가 독식을 하겠지 독식을 하던가 아니면 심 그렇다고 PVP 없으면 심심할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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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원 소말리아 해적 어어어 어어 소말리아 해적 원피스 어어어어 길드는 정식 때 생각해보고 일단 전 베타 음모에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고정 전장 이름도 정했 석혜균 석혜균 파리 전장 이름도 정했 석혜균 석혜균 선장 이름도 정했 석혜균 석혜균 아 생각해봐야겠네 뭘로 짓지 아 그거 그때 생각해봐야지 어어 그것보다는 재료 같아 재료 고급백 만들고 싶으면은 현질 아세요? 어 그래 겔리온이라던가 겔리온 뽑고 싶으면 현질하라 이거야 돈 없으면 한자콕으로 평생 살아 한자콕으로 한자콕 좋다 이거 설계도 같이 하겠다 진짜 예전 대항원처럼 정액제나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어 그거 안되니까 구분유료 했지 그게 참 신기한게 서비스 종류에도 모자를 팠네 잘 버텼단 말이지 이거 대항원이 돈마블 같았으면은 돈이 안되가지고 그냥 손절할 가격인데 이상하게 잘 버틴단 말이야 잘 버틴게 대단해 그렇지요 다클라로 다클라로 잘 돌려간대 틀다 깨면 다클라로 버텨야지 대신을 씨범 추억을 가졌던 사람들 씨범 또 캐시 수입이 고정 수입이 많아서 어어어 본데는 다클라가 찍었지 끝 대항원 기본이 이클라입니다 아니 근데 멀티클라를 봐주는 데가 봐주는 김이었어요 아무리 사람 없어도 그쵸 인간미가 없다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대항의 시대는 좀 리셋을 해야 돼 리셋 전쟁나가지고 씨버 항로가 다 끊겼습니다 같은거 새 시즌으로 시작합니다 다클라로 저울텐데 재산은 그대로 아 재산 그대로 하면 되지 다 빵으로 만들어야지 아 재산 그대로 하면 되지 다 빵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수원 집착 상촌 사라지면 어디다 봤냐 어어어 갑판 14 그거만 하는게 없지 매운 갈비가 문제지 매운 갈비 다음달에 1월 16일에 무료체험레벨 60 한번 체험해봐요 아 왜 고통을 주려고 하는거지 매운 갈비찜이야 닉네임 지어볼까 한번 어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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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해 보여 해봐야 되나 아 아 매운 갈비티 매운 갈비탕 갈비 다르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할아버지 괴로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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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먹었다가 내려갔다가 한번 해보죠 탈거 없을때 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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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 먹어야지 다른건 필요없어 열쇠는 중요 열쇠가 제일 중요 어어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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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뺑뺑인거 같은데 역시 무관지옥이네 이거 어떻게 이겨야될까 아이 그만해 이것들아 무관지옥이야 무관지옥 아 아 야발 그렇지 또 무관지옥 됐다 아 탈출했네 엥 엥? 어어어 무적이다 무적 어우 저 진짜 이건 좀 멀민하겠다 이거 몬승하골 만든거야 이거 레벨 디자인은 뭔 생각으로 만든거야 이거 내려줘 내려줘 그치 무한박질 대기 대기 장관 유아에 소원 직장촌 탈거되네 어디서 후냐 Check 딸이나 쳐 못쓰죠? 철거되면 못쓰죠 알아서 알아봐요 아... 아... 됐다 이제 안마방에 맞드셨구나 맞드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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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없어지면 없어진거지 아이고 아니면 현 정부를 원망하던가 자... 아... 아 이거 생각보다 기네 스케일이 꽤 커 이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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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떡해 금욕을 하자 어어어 이제 갈 데 없네 어어어 aw 섰음 도망간다 아... 여기 어떻게 깨려간거야? 이 코쟁이 게임은 다 있다구야? 시옥까지 세이버 아이씨 야 뭐... 뭐 시옥 떼먹은 게 있나 아이씨 반대로 아이씨 전자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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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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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请 어 어샣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아 됐다 됐다 됐어 큰일 날뻔 있다 어서오슈 반갑습니다 어서오슈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큰일 났네? 뻥? 됐다 아 용파리로 또 변신했다 용파리야? 어? 용파리 용파리 용파리파리 아 진짜 멀미나는 그거 어떻게 어떻게 살았어 이거 어떻게 살았노? 어? 저 마자라 에에에에에에에 아 저기 동면 동면 어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본인 얘기야? 아 180석 원망해 아 근데 잠깐 코로나 때문에 입출고가 안될텐데 여행도 못가는데 여행 못가지 어떻게 왔어? 스톰 템플 아 옛날이야 옛날이었구나 아 또 보라고 아 아 아 펜더모니엄 어떻게 왔어 펜더모니엄 어떻게 왔어 펜더모니엄이야 원여 원 툴다 이거 어어어 밀지마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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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쳐돌았나 진짜 난이도 아아아아 지났어 얘 지났어 얘 지났어 감빵은 보시죠 벌금 내 또 없어 깜빵 가는거지 깜빵이 오히려 가성비일 수도 있다 돈내기 할까면 물론 빨간줄이지 리얼 빨간줄 어? 쪽 between 좋다 alkal praying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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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똥끼 이거 난이도가 악질이 이거 안 열리네 야 이것도 안 죽네 그냥 어? 왜 안 이거? 어이 옳지 쭉쭉 하자 좋구나 안에는 옳지 아멘 도망간다. 아... 이거... 직장 구했는데 이럴 붙어나갑니다.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여 아... 뭐야? 이건 다ف었네 전업 스트리머 될때까지 이끄는 계속다 전업을 하려고? 나 그거 비추여 하지마 전업은 암 나오는게 아니야 전업은 뭐해? 시간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자꾸 밀어 이것들이 앞으로 가려면 밀려고 하네 어어어 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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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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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Wait 여지가 없습니다 굵어 죽어요 안 하면 히히힛 굵어 죽어요 아 개같은 굵어 왜 만든거야 이거 아이씨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 일이 스피킬 왜요 그러던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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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야 이건좀 아니지 그래야 도네도 하죠 히히 으AKE Elliott 이씨 그건에 아아... 아아... 이거 씨... 당겨 진짜... 어어어... 아아... 야... 진짜 저런 구간 왜 만든 거야 저거... 아잇... 나 좀 내버렸던... 아이씨... 제 같은거야... 아이씨... 좀 떼벌을 두라고 아 짜증난 스테이지 아 자꾸 바람이 불어 칠칵 화가 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머리를 써서 껴야 될까요? 여기에 뭔가 있다 칠칵 화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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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h 그래도 يل 아 미사일 벗어 이거 아 이거 지금 문가리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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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깨라고 캐논 컨트롤 문과를 어떻게 견제하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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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까다롭냐 보스가 이거 충전하려면 저기 올라가야되요 개같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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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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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7 9 10 10 10 10 10 11 11 10 11 11 11 12 12 아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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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이좋다 아달라고 아이좋다 도망치지 않나요? 막 쉬죠? 막 쉬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할만한 걸 볼 뿐이니까 어차 어어 어어 어차피 삼 angles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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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로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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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장인게임은 빠깁니까 빠김면 빠까면 아이씨 아아 파이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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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18 오 도 도 도 도 안 아이씨 자중나야 되겠다 아아...때메 야아이씨 아 이거 씨, 저게 어떻게 접근해, 씨 이걸 사람이 깨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피할 수 있네 대포 충전하려면 하나? 대포 충전하려면 하나? 아 아니 어떻게, 저게 관통이 된다고, 무슨 싸펑도 아니고, 씨요? 벽을 관통하는구나 아이씨 아이씨 아 아 그지 같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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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을 맞추냐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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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개똥개 드디어 엔딩 봤다 수원에서 평택 가는 경우 있음 만든 놈 좀 보임다 아들 아휴 개똥개 아휴 개똥개 아휴 개똥개 소아에서 한 번에.. 어흥! 스탠롤에 다 일본인이 없어 역시 이거 포쟁키가 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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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부산까지 가면 완전 추레라기산대 완전 추레라기산 잠을 자면 음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배송 너무 많아서 700건 완료했네요 진짜 빠르게 돌리시네요 엄청 많이 돌리시네 엔드 남들보다 빨라야죠